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정천우입니다. 이번 시간 수능 D-100 응원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매년 수능 응원 영상을 어떻게 해볼까 고민해 봤는데 올해는 살짝 색다르게 시 한 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벌써 오글오글 거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번 내용 들어보시면 피부에 와닿는 내용들일 것 같아요. 어설픈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위로 응원하는 것보다 멋진 시로 여러분들에게 좀 현재의 삶을 또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수험생활을 잘 마무리하시라는 그런 응원의 기념으로 시 한 편을 준비했고 제가 시 낭송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담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오글거리지 말고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 시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나태주 시인이 쓴 시집에 수록된 시 내용입니다. 제목이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 조금씩 모자라거나 삐뚤어진 구석이 있다면 내일 다시 하거나 내일 다시 고쳐서 하면 된다. 조그만 성공도 성공이다. 그만큼에서 그치거나 만족하라는 말이 아니고 작은 성공을 슬퍼하거나 그것을 빌미삼아 스스로 나무라거나 힘들게 하지 말자는 말이다. 나는 오늘도 많은 일들과 만났고 견딜 수 없는 일들까지 견뎠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셈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오히려 칭찬해 주고 보듬어 껴안아 줄 일이다. 오늘을 믿고 기대한 것처럼 내일을 또 믿고 기대해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 너 너무도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제가 가끔씩 현장 수강생들이나 인강 수강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요.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게 슬럼프를 가져오게 한다고. 그냥 하는 거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보자. 자신을 너무 과하게 책찍질하는 것은 스트레스만 쌓이게 하는 거고 실제 지속성 있는 공부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면. 그래서 이런 시를 준비한 이유가 그런 측면에서 남은 기간에 체력관리 잘 하시고 특히 건강 유의하시고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감옥을 수능 날처럼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해보자는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하반기 공부 계획을 세워보시는데 도움되길 바랍니다. 피디님 어때요? 좀 힘이 와닿아요? 제가 올해 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노력, 꾸준함,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 잘 하시고 끊임없는 반복으로 만점을 완성하시길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